아 나이스 진짜 잘 치셨다 어 그거 서야 되는데 어 다행히 섰네 여기 심판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캐스터가 평범한 증명 태손이라서 요즘 이빨은 벌써요 자 킹나바 선수 잘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넣으면 이글이거든요 야 지금 일주일 내내 연습을 연습을 했거든 지금 심각해 표정이 이 정도면 될 수 있잖아요 아이고 톡톡 톡톡 오 야 아깝다 아 아 아이고